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미보 우르보설을 소개할건데 우르보설은 여성 전투사에요 화장을 해놨어요 머리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디테일도 잘 표현이 있어요 칼이 문양이 선명하게 있고요 여기 핸드위에다가 딱 들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다가 들은거에요 반경살인가요? 궁금하네요 셔츠에 나왔네 이건 왜 여기다가 뺨이 자 셀드가 나왔네요 셀드가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아니 그치 자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는데요 강패랑 그 다음에 이런 전기화살이나 이런 고기를 이제 많이 줍니다 이런거는 이제 나오는거고요 다른것들은 다른 아미보에서 다 얻어야해요 다 줄게요 안나오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